과학을 즐기는 최희정 나는 과학을 즐기는 최희정이다 어떻게 보면 사실 이번에 카오스 재단이 과학의 희열이라는 주제를 하고 있긴 한데요 과학이라는 게 실험을 하다 보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사실 힘든 부분도 사실 많은데 그래서 즐기지 않으면 이걸 꾸준히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다행히도 너무 재밌어서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데 이 과학이라는 게 항상 뭔가 새로운 것을 줘요 질문을 주고 그래서 지루할 틈이 별로 없고 그래서 이게 또 재미가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제 연구실에 보면 그냥 끄적대는 노트가 있거든요 그냥 저는 끄적 노트라고 하는데 그냥 제가 생각나는 거를 그때그때 적어놓고 어떨 때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그냥 상상의 나래로 펴서 이 단백질이 어떻게 생겼을까부터 시작해서 얘가 이렇게 생겨서 왜 이런 기능을 할까 그냥 아무 때나 생각날 때 적어놓고 하거든요 사실 남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적고 생각하고 또 새로운 질문을 찾고 이런 것들이 항상 이제 뭔가 새로운 게 나오니까 거기서 이제 저는 즐거움을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좀 꾸준히 할 수 있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저는 과학을 즐기는 그리고 즐기고 싶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를 과학자로 이끈 것을 좀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뭔가 이렇게 명확하게 답이 나오는 걸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어서 사실 수학이랑 과학을 좋아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때 제가 기억나는 게 유전자 제조합 기술이 그때 막 이렇게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막 엄청 수박 같은 토마토도 만들 수 있고 막 엄청나게 큰 호박을 만들 수 있다 막 이러면서 유전공학이 한창 붐을 잃었거든요 그래서 막연하게 나도 유전공학을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들어와서 이제 뭔가 이 유전공학이 굉장히 어떻게 봤을 때 저한테 되게 막연한 그런 느낌이었는 반면에 그 화학이라는 것은 이제 뭔가 원리 원칙에 맞춰서 답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 고등학교 때 화학 선생님이 정말 강의를 잘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그 화학의 매력에 완전히 빠져서 고등학교 때 완전히 화학을 전공하기로 이제 마음을 바꿔먹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화학 전공으로 대학을 가서 이제 화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아 내가 예전에 하고 싶었던 게 있었지 그러면서 생물학에 이제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화학이라는 그런 원리 원칙을 가지고 있는 그 백그라운드를 기반으로 해서 생물학을 연구를 해보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어렸을 때 꿈꿨던 생물학이랑 화학을 둘 다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화학을 하게 되고 생화학으로 단백질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얘가 어떻게 생겼나 궁금해서 이제 구조 생물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고등학교 때 화학 선생님 고등학교 때 화학 선생님이 저를 사이언스 하는 쪽으로 이끌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장애물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되게 운이 좋았다고 해야 되나 크게 저는 장애물이 있었다고 느끼지는 않고요 물론 이제 하는 과정 과정에서 그 당시에는 상당히 좀 힘들고 그런 시기는 있었죠 그렇지만 그게 이렇게 특별히 장애물이라고 느끼지는 않았고요 아마 이제 저는 실험실에서 이제 벤치워크를 하는 사람이라서 아무래도 실험과학을 하다 보니까 실험실에 있어야 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 보면 이제 애를 키우고 이런 거를 병행하는데 힘든 점이 없지 않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애를 재워놓고 밤에 다시 나와서 실험을 한다던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체력적으로 좀 힘들긴 한데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라서 그냥 했었던 것 같고요 그게 특별히 막 그런 게 장애물이라는 생각은 안 해봤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저희 랩을 꾸미면서 제가 하고 싶은 연구를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학생들과 같이 연구를 할 때는 뭔가 현실적인 문제? 그렇죠 이거를 하려면 이런 기계가 필요한데 이런 기계가 없고 외국에 나가야 되고 뭐 이제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처음에 닥쳤을 때 처음 아마 처음 PI가 되시는 분들은 좀 공통적으로 그런 느낌을 가지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렵다는 느낌이 있었지만 제가 특별히 이제 이런 사이언스를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장애물이 있었는데 막 그걸 극복하고 지금에 이르렀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생물학 중에서도 사실 생물학을 연구하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그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단백질이라는 생체 물질이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그 다음에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어떠한 구조를 이루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구조는 기능을 설명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단백질의 구조와 기능을 연구하고 있는 구조 생물학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보통 이제 흔히 얘기하는 구조랑 기능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많이 하는 얘기가 나사를 조이는 드라이버랑 그 다음에 볼트를 조이는 스패너 아시죠? 두 개가 모양이 다르잖아요 스패너로는 나사를 조일 수가 없죠 드라이버로는 볼트를 돌릴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생긴 게 결국은 그것의 기능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단백질도 마찬가지거든요 특정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게 그 단백질이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생체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그 단백질이 어떠한 일을 하고 그것을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구조를 알고 있으면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러한 구조랑 기능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화학을 사실 꼭 필수로 할 필요는 없는데요 근데 이제 화학적인 그러한 지식이 있으면 훨씬 유리한 것이 그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들이 있는데 아미노산들이 결국은 화학물질이거든요 화학물질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3차원적인 구조를 형성을 하기 때문에 그 화학적인 상호작용을 이해를 하려면 어느 정도 화학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이번 강연에서는 제가 세포막에서 존재하는 세포막 단백질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신호를 어떻게 받아서 세포 안쪽으로 전달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저처럼 구조 생물학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포는 항상 외부랑 끊임없이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그 소통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단계가 외부 신호를 받아들이는 막에 존재하는 단백질인데 이 단백질이 그러한 기능을 하는 그 작용 기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예를 가지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백질의 구조를 이해를 하게 되면 이 단백질이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조적인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구조를 실제로 규명을 하는 데 사실 시간과 노력이 상당히 많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 굉장히 많은 구조적인 정보가 이제 나와 있거든요 지금 저희는 이제 구조를 풀면 그것을 이제 모두 공유를 할 수 있게 프로테인 데이터 맹크라고 해서 PDB에 이제 구조를 올려놓게 돼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도 그냥 누구나 손쉽게 그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단백질 구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18만 개 이상의 구조적인 정보가 지금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이제 그 구조 예측하는 프로그램이 정확도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구조를 빨리 알고 싶어서 예측을 하지만 여전히 이제 실험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좀 선호를 했는데 이러한 구조적인 정보가 많이 쌓여서 요즘에는 이제 AI를 이용을 해서 어떤 특정한 아미노산 사열을 가지면 이러한 특정한 구조를 가지는구나 라는 이제 데이터를 쌓아서 최근에는 이제 알파폴드2라고 해서 그러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상당히 정확하게 구조를 이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구조적인 정보를 얻고 그 정보를 이용을 해서 이 단백질의 기능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면 실제로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훨씬 더 빠른 시일 내에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단계가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이제 사람들이 중요하니까 이제 많이 달려들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예측 프로그램에 지금 많이 오긴 했지만 아직까지 약간의 한계는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단백질이 여러 개 모여서 엄청나게 큰 형태의 그런 복합체를 이루고 있을 때 그것을 이제 제대로 예측을 할 수 있는가 아직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포막 단백질 같은 경우에 아주 조그만 카페인이나 이런 물질들이 와서 결합을 할 때 그런 작은 화학 분자가 결합하는 것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까 이제 그 부분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이제 데이터들이 많이 쌓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구조 생물학 하는 사람들이 흔히들 이제 그런 예측 프로그램이 되면 이제 구조 연구를 안 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전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제 구조적인 정보를 잘 활용을 해서 기능 연구에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이 이제 구조 생물학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쉽게 연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협업도 사실 하기도 하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떤 단백질의 구조를 할 때 전체의 단백질의 구조를 할 수 없는 경우가 가끔 생겨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테크닉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이제 잘라서 조그맣게 구조를 규명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조각조각을 가지고 그 정보를 이용을 해서 이제 모델링이나 뭐 이런 컴퓨테이션을 통해서 이제 전체 모양을 예측을 한다던가 뭐 이런 쪽으로도 이제 같이 하고 있고 단백질 구조가 또 사실은 굉장히 다이나믹해요 딱 위지드하게 하나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세포 안에서 얼마나 다이나믹할까 이런 것도 이제 컴퓨테이셔널 바이올러지 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공동 연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생명의 정의가 사실 그 누구나 다 똑같이 정의를 내릴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읽었었던 책 중에 다들 많이들 아실 텐데 그 슈레딩거라는 물리학자가 쓴 책이 있잖아요 What is life? 이렇게 해서 진짜 생명이랑 무엇인가 정말 중요한 화두를 던지셨는데 그분은 이제 물리학자 입장에서 정말 그 당시에는 사실 DNA 2중 나성 구조가 밝혀지기 전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보는 물리학자 입장에서의 생명의 정의는 이제 보통 자연계에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지만 생명체에서는 오히려 그런 무질서 안에서 어떤 질서를 찾아가는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자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이제 생명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사실 저희 생물학자가 보는 그 생명체의 정의는 이제 유전 물질을 가지고 이제 증식을 하고 자손을 만들어내는 것 뿐만이 아니라 어떤 대사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세포 안에서 자기가 단백질을 만들고 또 단백질이 들어오면 또 분해를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대사활동 그리고 이제 환경에 반응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진화가 가능한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명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아주 단세포, 박테리아 같은 것도 이제 우리는 그것을 다 만족하기 때문에 생명체라고 하는데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혼자서는 살지 못하거든요 어디 숙주에 기생을 해야 살아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과연 생명체라고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저는 되게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러한 기준에는 조금 부족한 단계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기준도 사실 이제 새로운 게 나오면 바뀔 수 있다고 보고요 최근에는 이제 바이러스 중에서도 엄청나게 박테리아 사이즈만큼 큰 바이러스도 발견이 됐다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보통 세포 안에서 단백질을 만들 때 리보좀이라는 그런 RNA랑 단백질 복합체가 있는데 그 바이러스 중에서는 그 리보좀을 이루는 그런 핵심 유전물질을 가진 바이러스도 또 발견이 되고 있어서 이게 혼자서는 아직도 여전히 기생을 하고 있어서 혼자서는 이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직은 생명체라고는 하지 못하겠지만 또 어떤 또 새로운 것이 또 발견이 될 수가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또 저의 기준도 바뀔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명과학자 중에 바이러스를 생명으로 보는 분들도 계시죠? 생명이라기보다는 생명물질?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생명체라고 하면 사실 이제 이게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진다면은 조금 어딘가에 기생해서 같이 살아야 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약간 차이가 있고 그렇지만 여전히 뭔가 생명을 자기 후손도 만들 수가 있고 기생을 하면 똑같이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생명물질인 거는 맞는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게 혼자 살 수 있냐 없냐를 봤을 때는 이제 그런 면에서 생명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제 그거는 약간 퀘스천인 것 같아요 사실 가장 하고 싶은 연구는 제가 이제 구조생물학을 하면서 특히 이제 세포막에 있는 단백질들을 연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떠한 형태를 띄고 있고 외부에서 어떤 시그널이 왔을 때 그 세포 안쪽에 있는 다른 단백질들하고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기 위해서 사실 세포가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그 세포를 가지고 연구를 할 수는 없고 제가 궁금해하는 그 단백질만 따로 띄어서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대부분 구조생물학자들이 조각조각조각해서 각각의 단백질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정보이긴 한데 결국은 이게 이제 세포 안에서 어떻게 다른 단백질과 상호작용이 있으며 이게 우리가 이제 세포 밖에서 봤던 현상들을 세포 안에서 이렇게 짜 맞추는 것이 가능할까 이제 사실 그것을 좀 보고 싶긴 하고요 최근에 이제 그런 기술들이 많이 개발이 돼서 이 세포 수준에서 이 단백질이 실제로 외부에 있는 어떤 물질과 상호작용하고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가 수용체랑 결합을 해서 세포 안으로 들어오거나 세포 안에 있는 다른 물질하고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이게 이제 또 타임스케일도 얼마 동안 붙어있고 언제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실제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그러한 기술들이 최근에 이제 많이 개발이 되고 있어서 제가 이제 쪼각쪼각 이제 따로 띄어서 보고 있는 것을 세포 수준에서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래서 저희는 이제 Structural Biology, 구조 생물학이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Structural Cellular Biology, 구조를 보되 세포 수준에서 그 생물학을 연구하고자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저도 이제 그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그쪽 연구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아니다 유입학을 연구하고자 하는 편에 진짜助거는 거죠 여기서 말씀해주세요 참여한 목소리로 이거